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인공지능,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어떤 코드에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코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CPU가 엔비디아 A100을 위한 코드를 수행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엔비디아 GPU를 위한 코드가 CPU 위에서 구동이 돼요. 일부는 GPU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은 CPU가 구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엔비디아에 맞춰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CUDA 얘기했던 거죠, 그때. 그때 CUDA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었고 일단은 선발주자니까. 그렇죠. 선발주자, 1등 거에 맞춰서 나머지 개발사들도 다 맞춰서 개발해주니. 왜냐하면 그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그 선두자, 이론의 선구주자가 엔비디아 칩으로 안 되던 걸 해버렸죠. 부가가치가 넘치고 부자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창조의 첫 단계를 하게 되죠. 모방을 해야죠. 그런데 AMD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지 그대로 가져다 쓰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일단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샀는데 프로그램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받아갖고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코드 나오면 그 코드를 막 뿌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카드가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겨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AI 하는 분들이 일할 때 1번처럼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떠냐면 2번에 가까워요. 제 코드는 이만큼 있고요.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코드를 막 가져다 쓰다 보면 뒤에서 AI 구동하는 거,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뒤에 얘랑 통신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프로그램 짜서 GPU를 직접 건드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매해 GPU도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데 집에서 좀 싼 거 3080 같은 카드를 쓰다가 A100을 얻었어요. A100이 한 두세 배 빨라요. 엄청 비싸죠, 근데. 그걸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여간 얻었으니까 쓰고 싶죠. 근데 제가 이 3080에 직접 맞는 코드를 만들면 구동이 안 되죠. A100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 뒤에서 그런 거 호환성 관리를 다 해줘요. 엔비디아 같은 데가 만든 코드가. 저게 3080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 거고 같은 엔비디아 거를 써도 그냥 3080 이른바 우리가 게임하기 위해서 고사양으로 넣는 그래픽 카드 용으로 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뒤에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호환성을 깨기 힘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막 만들어놨는데 3080에서 A100은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AMD 거를 사서 쓰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여기 있는 남의 코드들 중에 무언가가 뻥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보면. 이게 어디선가 뻥합니다, 이제. 네, 네, 네. 작동을 안 하는. 네. 근데 말씀 드리자면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VGA 가격은 예를 들면 제가 이걸로 한 10억 벌 수 있는데 그 GPU 가격은 한 500만 원 차이 날 거다. 네, 네. 그러면 언제 AMD 거를 익혀서 쓰겠어요?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 A100 이런 거 사서 써야죠. 그렇죠. 엔비디아 거 사서 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정보도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차 떼고 폿 떼고 다 해보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분명히 반도체는 돈을 많이 썼지만 반도체 비싸게 사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경쟁자보다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뚫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좀 호환성을 차지하기 힘든 이유들.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게 파이토치인데요. 이 파이토치는 제가 AI 하려고 하면 필요한 페이스북, 메타가 만들다가 지금은 결별을 했는데 인공지능용 프로그램 만드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토치 같은 게 일종의 개발 언어. 그렇죠. 저는 파이토치로 코드를 짜서 GPU 붙어있는 컴퓨터에 깐 다음에 거기다가 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구동하면 학습도 되고 추론도 되고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 버전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그 개발 언어의 버전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위로 가면 성능이 막 올라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파이토치 2.0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A100을 써도 성능이 한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언어 버전에 따라서요? 네.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국시대 우리말, 고려시대 우리말, 조선시대 우리말, 현재 우리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쉬워요. 웬만하면 제가 위로 가도 과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새로운 기능들을 쓰면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언어 속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죠. 저 오른쪽에 저 인물들은 무슨 대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호환성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제가 NVIDIA 걸 안 쓰고요. 네. 예를 들면 어딘가 새로운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짜놓은 프로그램이 전부 파이토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NVIDIA 아닌 거를 NVIDIA 아닌 반도체로는 구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뻥 나버리죠. 아예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NVIDIA 칩이 아니고 난생 첨보는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파이토치에 얘랑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녀석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버전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사람 언어로 따지면 뭔가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번역기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번역기도 버전이 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딱 그게 정확한 비유인데 예를 들면 제가 NVIDIA도 예를 들면 과거에 H100이 있었고 V100이 있었고 A100이 있었는데요. 이게 100% 호환성이 유지되진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인공지능을 빨리 구동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마구 집어넣잖아요. NVIDIA가. 그런데 그거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 칩의 어떤 기능을 여기 연구원이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직접적으로 쓰기보단요. 저는 제 코드를 웬만하면 유지하고 여기 PyTorch 버전이 올라가면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안에서도 특정 버전에서는 A100이 안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환성 버전들을 쭉 가지고 있죠. 이야, 복잡하네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반도체를 쓴다고 하면요. PyTorch 된다고 해도 특정 버전만 딱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PyTorch 버전 몇에서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문제 되게 많죠. 하나 바꾸려고 해요. 계속 문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반도체를 썼더니 이 버전의 PyTorch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니까 PyTorch 버전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제가 이 1.9.0만 되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상으로 이 버전을 올려야 돼. 그러면 구동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GPU랑 내가 쓰는 PyTorch의 버전이랑 또 맞아야 되고 뭔가 나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거나 하드웨어를 바꾸거나 하고 싶어도 뭐 하나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엔비디아같이 많은 사람이 쓰는 칩의 장점은요. 엔비디아 새 칩이 나오면 당연히 PyTorch가 지원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아, 그런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왜냐하면 PyTorch 개발하는 쪽도 많은 사람이 쓰는 걸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윈도우 업그레이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PyTorch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스타트업의 어떤 반도체에 PyTorch를 다 맞추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칩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칩은 바로 엔비디아 칩이 되는 거죠. AMD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지켜낸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AMD가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혹은 제3의 플레이어가 아무리 GPU를 더 성능 좋게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그 시장은 엔비디아한테 끝났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 20% 좋다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려면 막 2배, 3배 좋아야 되고. 네,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CPU에서 GPU로 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해낸 거고. 그렇게 엔비디아 판을 바꾸려면 그보다 또 훨씬 좋은 무언가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호환성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 호환성을 뚫지 못하면 이제 응용, 제가 뭐 어떻게 좀 다른 걸 해보거나 이렇게 벗어나는 게 많이 힘들죠. 그러면 요즘에 물론 정희성 작가님이 주식, 주가 이런 걸 말씀해 주러 나오신 건 아닙니다만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가지고도 굉장히 적극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어디는 그래서 나중에 목표 주가 800달러. 800달러 쓰던 뭐라 해야 될까? 리서치 회사가 막 1100달러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막 5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 뭔가 확실한 경제적 혜자가 엔비디아에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혜자는 사실 칩 자체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처음 진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객, 고객이라는 게 이제 서버 고객 이런 것보단 프로그래머 한 명 한 명인 거죠. 다. 그렇죠. 그게 강력한 혜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쓰는 사람이 계속 iOS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모델하고 이런 약간 경제적 혜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출연 때 거의 우리 연초에 네. 그렇죠. 검색어인가? 그때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끝이 없는 이야기죠. 사실 그때 엔비디아를 샀으면 저는 2013년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회사 1년 차니까 사실 그런 기술들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저한테 그냥 봐놓고도 놓친 거에 가까운 거죠. 다들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네. 또 어떤 걸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볼 것은 그러면 이게 또 무한한 혜자인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 답을 드리기보단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런 혜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들 좀 이 거대한 AI 시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가 AI 반도체 뭐 이런 시장들 다른 기업들이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반도체 회사들은 엔비디아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도 동원을 해요. 이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좀 혼란스러운 수많은 뉴스들 예를 들어 HBM 하면 뭐 TSV 얘기 나오고요. 갑자기 뭐 패키징이 중요하다는 얘기 막 발표하고요. 삼성전자에서 그런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의 목적은 잘 아셔야 돼요. 어? 이 칩이 잘 될 거니까 뭐 AMD 사십쇼? 뭐 인텔 사십쇼? 엔비디아가 잘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딱딱한 혜자를 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기술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원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 그러면 그게 GPU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GPU는 이미 그냥 엔비디아든지 먹어 하고 다른 영역입니까? 물론 AMD는 뭐 GPU도 하고, GPU도 하고 다.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곳은 지금 GPU의 영역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거 뭐 봤던 회사를 제가 또 쓰는 건데 일부러 그 부분을 구분 드리려고 가지고 오죠. 네, 네, 네. 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AI 시장에 들어오려는 많은 회사들. 사실 반도체 하는 회사 다 들어오고 싶죠. 그러면 이 회사들의 포지션 한번 봐보죠. 이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오고 싶은 회사예요. 당연히 이런 자이언트들이 들어오고 싶겠죠. 원래 그 CPU 하던 곳이고 GPU도 하던 곳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좀 GPU 비슷한 물건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들어오고 싶어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껍데기를 깨고 싶어하는 곳들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AI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협력자들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협력은. 그렇죠, 엔비디아랑. 꼭 엔비디아로만 흘러가지도 않고 너희도 달라면 줄게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뭐 AMD, 원하면 삼성으로 와. 이런 거. 예를 들면 TSMC 이런 곳은 뭐 AMD건 스타트업이건 새로운 칩을 만들려면 파운드리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위탁 제조하는 회사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하려면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의 모습, 기억하시죠? 이런 모습. 이게 프로그램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녀석은 어디서 출발할지? 이론에서 출발한 거죠. 이론에서. 역전파라고 하는 캐나다 쪽 연구팀에서 나온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는 AI 칩들은 프로그램이 변해서 나온 것이고요. 프로그램이 변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것은 대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메모리와 연산칩이 많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달리 말하면 제가 여기서 기존 반도체 회사 중에 엔비디아의 GPU 자리를 누가 차지하건 간에 이 협력자들 포지션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AMD가 새로운 AI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파일을 쭉 빼간다. 그래도 HBM 이외의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론이 지금 이 인공지능이란 걸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의 형태가 반도체, 어느 회사 반도체를 쓰건 간에 데이터와 연산칩이 많이 대화해야 된다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메모리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냥 협력자라고 적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회사들 중에 전혀 다른 AI 이론을 이용해서 자기 칩을 만들잖아요. 그럼 메모리 회사의 경쟁자거나 해가 되는 회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 다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생긴 모양의 프로그램을 어느 칩이 돌릴까 고민하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협력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뭘 대체해야 되느냐, 여기 전체가. 일단은 확실히 AI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고요. 안 되면 제가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어렵지 않게 돌아가야 되고 요즘 유행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채치피티 이런 게 좀 용량이 커요. 단일 A200 카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런 녀석들을 구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호환성의 벽을 부시려면 엔비디아보다 동세대에서 전체 성능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쓰죠. 설계도 쓰고 메모리도 사서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즘 많이 들어간 기술 중 하나의 이 패키징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후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도 HBM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AMD 같은 회사도 써요. 엔비디아도 사용했고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은 패키징 구조는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들. 아,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일단 앞에서 봤던 시스템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이거예요.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병목이 걸려요. 제가 여기서 응용 문제 같은 거 만들고 카드들에 보낸 다음에 학습 결과를 취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당연히 기존에 썼던 그 VRAM들, GDDR5, 6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까지 HBM을 썼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엔비디아가.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화하는 폭은요. 엔비디아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YG클럽 통해서 호돌이님이나 다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통해서도 우리가 세미나를 같이 해서 그거 들으신 분들은 좀 용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GPU라는 이 판 안에 GPU랑 메모리 반도체는 가까이 붙여놓고 그 밑으로 아까 뭐 수천 개 차선을 깔아놓고까지는 엔비디아가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TSMC나 삼성전자에 만들어져 하면 되니까. 그런데 CPU는 따로 있어. 인텔이 만들거나 AMD가 만든 게 그러면 그 인텔 거와 AMD 거의 밑에 과연 고속도로를 엔비디아가 깔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문제네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엔비디아는 자기 칩 아래에다가 수많은 메모리랑 통신할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메모리 회사가 아까 봤던 것처럼 32차선짜리 메모리를 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만 개 연결해야 되는데 메모리 칩 한 200개 붙일 수 있겠어요? 기판에다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회사가 통로가 많은 메모리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게 HBM.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TSMC의 이런 물건들이 코어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어스 뭐 그러던데? 그러면 저거는 GPU와 CPU의 통신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GPU랑 메모리죠. 이 경우. GPU와 메모리. 그거는 그 같은 GPU 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은 판 안에 있죠. 네네네. 아, 그거부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GPU가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장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공장과 창고가 CPU 시절에는 하루에 자동차 한 대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하루에 1,000대씩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변해야 돼요? 공장의 입고장이 일단 넓어져야 돼요. 그렇죠. NVIDIA의 입고장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의 출고장을 넓혀야 돼요. 그게 HBM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입고장, 출고장만 있는데 거의 자전거도로 하나 놓으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 1,000대의 차를 받을 만큼 넓은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 하는 게 TSMC 같은 데가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아, 네네. 이 HBM 자체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만든 메모리를 GPU랑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엮은 거예요. 얘네는.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수단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NVIDIA보다 더 나은 칩을 만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죠. 한번 봐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인터넷하는 칩들 있죠? 그런 고속 연결 칩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는 아까 봤던 서버 하나죠? 이 그림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녀석들도 몇 천 개, 만 개 단위로 묶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병목이 막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서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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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끼리.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녀석들도 많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칩의 능력을 평가할 때 몇 개나 연결해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인텔에 가우디라는 칩이 있어요. 이 점수는 높으면 좋은 점수거든요. 가우디가 CPU 이름이에요? GPU죠. 안, GPU. 인공지능 학습용 칩인데 이 가우디 쓴 슈퍼컴퓨터들을 찾아보면요. 그 336개 가우디 칩을 연결한 게 캐나다인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만 보면 예전 V100보다는 얘가 빠르죠. 빠르잖아요. 한큼 빠르잖아요, 가우디가. V100이며 예전에. 그렇죠. 전전세대죠, 엔비디아의. 시대는 좀 비슷해요, 두 칩이. 그러면 제가 이 수치만 보면 가우디가 한 V100이랑 비교하면 20몇 프로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로 가보면 V100은 만 개 넘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있죠. 그 연결성은 V100이 훨씬 더 좋았다, 엔비디아께. 물론 인텔도 해보라고 하면 만 개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미 조립한 물건이랑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보실 때. 칩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데가 GPU만 파는 게 아니고 A100이라는 GPU를 8개 넣은 DGX-A100 이런 걸 팔죠. 그런 GPU랑 CPU가 들어간 컴퓨터도 만들어서 파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녀석들은 서로 묶기가 되게 용이해요. 왜냐하면 A100이 들어갔지만 제가 조립한 컴퓨터랑 여기 이제 대표님이 조립한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든 DGX-A100을 이렇게 묶는 건 훨씬 쉽겠죠. 엔비디아가 하는 법 다 해놨잖아요. 동질성이 있으니까 호환이 그냥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해자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AI 서버를 엔비디아 걸로 깔아놓은 데는 계속해서 그냥 엔비디아 거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제가 그래서 CUDA 호환성을 뚫고 파이토치 다 지원을 해줘도 그러면 고객이 쓰다가 그럼 이것도 한 1,000개 묶어서 우리 이 인공지능 1,000배 빨리 학습하고 싶은데 1,000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머리를 긁으면 이제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GPU를 많이 엮을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돈을 3배 주고라도 2배 학습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선택지가 없으면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껍질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그 발표하면 항상 클라우드 파트너 얘기를 계속해요. 그쪽에서. 클라우드 파트너들이 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클라우드 안에서도 그 A100들을 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엮으면 편하죠. 아마존은 그런 준비가 되게 잘 있는. 사이즈도 크고 많이 사갈 거고. 그렇죠. 클라우드 파트너가 고객사라는 뜻. 그렇죠. GPU를 사면. 가장 큰 손은 고객사. 그렇죠.